다음 64번을 봅니다. 플라스틱, 성형 가공성을 좋게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생각했어요. 플라스틱,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종류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합성수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성형, 가공성이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. 가공성이 좋게 하는 방법. 1번, 가공 온도를 높여준다. 맞죠?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종류로는 열 가소성 수지가 있어요. 열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재료에 해당이 될 텐데요. 온도의 변화를 줌으로써 쉽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플라스틱이다. 맞는 표현이겠죠. 두 번째는 폴리머의 중압도를 내린다고 했어요. 폴리머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혼합시켜서 만들어낸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화학적인 화합물,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켜놓은 화합물. 그런 의미로 단순하게 간단한 표현으로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폴리머를. 중압도, 중압도를 내려줌으로써 중압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가공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. 4번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3번 먼저 보면 성형기의 표면 미끄럼 정도를 좋게 한다. 이렇게 성형기의 표면의 미끄럼 정도를 좋게 해서 가공을 쉽게 해서 미끄럼 정도를 좋게 한다는 얘기는 뭐야. 마찰을 줄여서 저항을 적게 하는 게 좋게 한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. 마찰 저항이 크면 성형 가공, 가공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미끄럼 정도를 좋게 한다. 이런 얘기는 마찰을 줄여서 가공하는데 그 저항성을 줄여준다.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부합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. 4번은 폴리머의 극성을 높게 하여 분자의 응집력을 크게 한다. 응집력이 커지면 가공성이 불량해지죠. 응집력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재료들이 가공하기에 좋다. 그러면 저항성이 적을 테니까 가공저항이 적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보면 되겠고요. 중압도를 내려줌으로써 폴리머의 중압도를 내려줌으로써 응집력을 작게 해주는 거죠. 분자 간의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때 그 분자 간의 결합도를 내려줌으로써 즉 응집력을 작게 해줌으로써 가공성을 좋게 할 수 있다. 그런 얘기가 2번 얘기일 수 있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다. 다음 문제 65번을 봅니다. 5에서 20%의 아연의 항동을 말하며 톤백이죠. 항동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구리 플러스 아연 합금이 항동이고요. 항동의 기본적인 합금이 톤백입니다. 5에서 20%의 아연을 포함하고 있는 재료로써 강도는 낮이나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금속에 가까우므로 모조금이나 판 및 선 등에 사용되는 구리 합금은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죠. 모조금으로 활용이 되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. 톤백입니다. 이번에는 문쯔메탈. 문쯔메탈은 육사항동 얘기하는 거죠. 구리 60%, 아연 40%대 합금, 문쯔메탈이라고 보면 되겠고 네이벌항동은 문쯔메탈, 육사항동의 주석 1%를 함유시켜서 만든 항동을 네이벌브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4번에 어둠 미럴탈 같은 경우에는 7,3항동, 구리 70%의 아연 30%대 항동에다가 7,3항동에다가 1%의 주석을 첨가시켜서 만든 재료가 어둠 미럴탈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네이벌항동이나 어둠 미럴티메탈은 주석항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65번의 답은 1번이고요. 그 다음 66번을 보겠습니다. 고 망간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. 고 망간강. 탄소강에다가 망간을 10%대에 함유시켜서 만든 학금이죠. 구정학금강의 한 종류로, 강인강의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고 망간강, 저만강강 이렇게 분류가 될 텐데 고 망간강은 오스나이트 조직이죠. 맞습니다. 1번, 보기 1번, 오스나이트 조직이 다 맞고요. 고 망간강은 강인성이, 내구성, 강인성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 재료이죠. 두 번째, 강석, 암석의 파쇄기 부품 등에 사용이 됩니다. 파쇄기, 파쇄기, 이런 부품에 사용이 되려면 강도, 경도가 좋아야 되고요. 특히 내구성, 강인성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됩니다. 그래서 고 망간강이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세 번째, 열처리의 수인법이 이용된다. 맞죠? 고 망간강을 수인강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어요. 수인강, 수인법이라고 하는 거, 수인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수인강이라는 표현을 쓴다. 고 망간강, 하드필드강, 수인강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. 맞는 얘기고. 4번은 전도성이 좋고요. 팽창계수가 작아, 열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.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열 전도성이 좋다. 부합되지 않죠. 열 전도성이 가장 좋은 건 은, 구리, 금, 백금, 알루미늄 이런 재료들이 열 전도성이 우수한 재료고요. 고 망간강이 열 전도성이 좋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66번의 답은 4번으로 보는 게 맞고요. 서스텝 1, 김민魚 1, 김민魚 1입니다.